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의 김성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받았는데 그건 내가 쓴 게 아니고 지인 40대의 여성이 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성 또한 법원에 재판 받으러 나와서 본인이 썼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기에도 카드를 본인이 결제하고 물품을 어디까지 갔냐 그러니까 물품은 이화영 집으로 가져간 것도 있다 가전제품 등등 해서 그러면 본인 거를 왜 이화영 전 부지사 집에 물건을 가져갔냐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신세 받은 게 많고 내가 아플 때도 많이 보살펴 줬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물건도 사서 주고 결제도 내가 대신해 주고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태가 이 건에 대해서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자기가 법인카드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화영도 구치소에 있고 그리고 김성태도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쓴 게 아니라 A씨 40대 여성이 30년 동안 본인과 알고 지냈는데 이 여성이 쓴 걸로 하자 이렇게 구치소에 쪽지를 써가지고 김성태에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그 당시에는 형님 형님 따르고 있던 분이어서 그걸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다 아니다 라고 부인하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씩 시간이 지나가고 그동안 자기들끼리 많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은밀한 관계에 있던 부분들이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서 하나 둘씩 그것이 폭로되고 또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찢어버리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데 김성태 회장이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보면 형님과의 어리를 저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받은 쪽지를 찢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법인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달라 하는 옥중 편지를 이화영으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쪽지를 받은 뒤 폐기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쌍방울그룹 관계자정에 따르면 김성태 회장은 이달 초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구치소 안에서 작성한 쪽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쌍방울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본인이 아닌 30년간 알고 지낸 여성 A씨, 49살입니다 30년간 알고 지낸 여성 A씨가 사용한 것으로 하자 하는 내용 등이 잠긴 쪽지였다고 합니다 이 A씨는 1990년대 초반에 국회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06년 이끌었던 참여정부평가포럼의 간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2012년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정당인인 겁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 이화영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 달에 A씨의 이름을 쌍방울 직원으로 올려놓고 거부의 목목으로 7,100만 원을 받아갖고 2021년 9월 달에 쌍방울에서 A씨의 명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기재했다고 합니다 김성태는 해당 쪽지를 수용생활 도중에 다른 수용자를 통해서 건네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자는 김성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님이시죠 이렇게 묻고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쪽지를 은밀하게 김성태의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집행법상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 공범들은 분리수용을 해야 하고 서로 접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쌍방울의 대북 송곰 사건의 공범인 김성태와 이화영 등은 접촉할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끼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김성태의 첫 건 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성태 회장님이 이화영이 준 쪽지를 들고 고심하던 끝에 그간 의리를 지키려고 찢어서 폐기해버렸다 형님으로 따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험찜 나는 게 내키지 않아서 없애버렸다 대질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에 나중에 화가 나서 쪽지를 폐기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화영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김성태와 20년 동안 형 동생하고 지낸 사이도 무시하고 나중에 되니까 회장님 회장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멘붕이 된 겁니다 아니 형 형 하면서 나하고 밥하고 술 먹고 해외 출장도 다니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화영 측은 실제로 쪽지에 담긴 의도를 법정에서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열린 이화영의 20차 공판에 검찰 측 정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용철 전 부회장에게 직접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내가 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도 안 하는 분이 어떻게 새벽 시간에 영종대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A씨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출장 갈 때 내가 따라갔을 수가 있고 그때 넣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나 궁색하고 구찬 변명입니다 따라갔을 수가 있고 그때 넣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운영 안 하지만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화영인데 기름을 넣어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 잘 안 나니까 그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가지고 가족끼리 외숙하고 먹고 이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썼냐 이러니까 그때 워낙 내가 김성태에게 은혜를 받은 게 많아서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사주고 또 물건을 집에 갖다 보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제는 본인이 하고 그러면 결제를 A씨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태가 이화영에 준 거 아니기 때문에 이화영은 내몰죄는 아니다 그걸 지금 피해가려고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화영이 구치소 밖에서도 김성태 측을 회유하려고 시도했다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용철 쌍용그룹의 부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이 근거되는 날 재판이 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장님에게도 구치소 안에서 내용을 전달했으니까 법인카드를 A씨가 쓴 걸로 하자는 매물을 적어 보여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물을 적어서 보여줬다 그래서 박용철 부회장은 또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양복점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소개하고 이후에 몇 번 가서 옷을 맞춰 입으면 내가 가서 결제하거나 가지고 계신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까지도 결제해가지고 사줬다는 겁니다 검찰이 그래서 박용철 부회장에게 물었습니다 A씨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양복점 결제도 했다고 했는데 맞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양복점을 내가 결정했다 사실이 아니다 내가 결제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깊은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나씩 끄집어내면 이화영의 엉터리 부분 진술을 하는 거짓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김성태에게 법인카드 내가 썼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달라 요구했던 가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증거들이 채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법정에서도 아주 힘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과 이화영이 한꺼번에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